네, 어제부터 전국 많은 지역으로 눈이 내렸는데요. 눈구름의 이동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탓에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데 그쳤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눈구름이 오락가락 더 이어지면서 오늘 오후까지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이 영서 중남부에 10cm 이상, 그 밖의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8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으로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안지방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돌풍사고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5도, 5부산 8도로 영상권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눈구름 뒤를 따라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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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